강도련은 어떻게 해요? 사람 아닌 건데 백님! 바로 가시죠 뭐야 너 난 기술 지도니깐 30초 그 누구만 있으면 우리 개천바닥 뜰 수 있는 거죠 근데 하필 칠성검 칼잡이가 나타난 거지 원래 요런 명도 큰 애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